2003년 다모로 브라운관에서도 흥행 꿀패가 시작되면서 대수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. 첫 액션이었습니다. 어땠습니까? 너무 재밌었어요. 어렸을 때도 칼싸움 되게 좋아했어요. 좀 여성스럽게 놀았다기보다는 좀. 아니 되게 여성스러워요. 여성스러운데 유독 칼싸움 한 놀이는 좀 좋아했잖아요. 진짜예요. 남성작인데 뭐 꼿꼿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숲을 뛰어다니잖아요. 내가 예전에 여기 살았던 곳 이런 느낌도 들고 전생 혹시 내가 다모였나 이런 느낌도 받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한동안 다모 끝나고도 잘 못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. 배역 속에 빠지면 실제 사랑하시는 거예요? 사랑하죠.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사랑하세요?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요. 옷을 입고 상대 배역이랑 이렇게 같이 그 공간에서 연기를 하면. 예 근데 그럼 어떤 경우. 사극이면 비서진 오빠가 이렇게 종사관 옷을 딱 입고 있잖아요. 눈만 봐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딱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전혀 또. 저도 그건 신기해요. 아 근데 제가 이 느낌 알겠습니다. 제가 돈 15만 원 빌려줬거든요. 근데 이 한복을 입고 있을 때는 15만 원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는데. 카메라 켜지고 밖에 나가면은 타복을 입고 있으면은 무서워서 15만 원 달라는 이야기를 원하겠습니다. 제가 이 느낌이래요. 맞아요 맞아요. 이야 정말 내가 시골 머리 감힌다. 내가 시장. 당구 친다고 시원필요. 맞아요.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한 두 달 반 동안 얘기했거든요. 지금 PD도 한통 속입니다 지금. 편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방송이. 맞아요 이 느낌. 아렇게. 束